아 여기서 평지니까 프론트 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. 프론트 턴을 하는 중간에 이 휠이 들려서 넘어지는 상황인데 왜 넘어졌는지 한번 보려고 영상 리뷰를 합니다. 0.5배속으로 바퀴가 지금 이렇게 이쪽에 보면은 바퀴가 들려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는데 핵심은 지금 이쪽 몸 라인이 이쪽 라인이 같이 돌아야 되는데 돌지를 않았어요. 보드도 지금 공중으로 지금 갑자기 보드도 지금 뛰어올랐고 방향을 돌리는데 이쪽 몸이 어깨가 같이 안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그대로 넘어지게 됩니다. 0.25로 천천히 도착해 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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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장구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어서 팔꿈치 쪽으로 떨어졌는데 팔꿈치 보호장구를 착용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치지 않고 다시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. 보호장구의가 역시 중요하네요. 오징어구의가 아주 중요합니다. 오징어구의의 구운을 사용합니다. 고춧가루